열악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틀동안 경기를 하면서 무사히 모두가 안전하게 경기를 마친 것에 대해서 정말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가 만나서 색다른 어떤 이벤트적인 느낌으로 만남이 돼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의 장이 열려서 1879 오픈 토너모토 골프 대회가 앞으로 더욱더 번창하길 바라겠습니다 1879 파이팅! 2부에서 만나요! 2부에서 만나요!